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가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뭐 합리적이죠?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7월 24일 후보자 이진숙.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가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되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소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사. 안 돼요? 잘못됐어요. 잡bins. 내가 뭐 써야 할 듯. car